네, 그렇지, 그거야. 좋아. 보리 있는데 있잖아. 보리? 응, 거기에 주인. 막 이렇게 돼. 허사비! 밥 먹을 때 이걸 비벼 먹어, 매운 거야. 김치. 아니야, 비벼 먹는 거. 고추장.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많은데요. 땡땡땡땡 돌을 삼친다. 퐁당퐁당. 좋아, 좋아. 잘하네. 마마. 눈이 아빠들 없어. 눈이 이렇게 된 거. 이게 뭐야? 엄마가 이거 붙여주지. 형 테이프 붙여주잖아. 땡땡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되게, 되게. 어. 숨바꼭질. 그래.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물이. 분수. 아빠랑 친구. 아빠랑 친구. 아빠랑 친구? 구구구구. 아빠랑 친구고. 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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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 죽으라 태양에서 나온 그 아저씨. 야, 이종원. 다 끝났어요. 아, 다 끝났어요. 아, 다 끝났습니다. 아, 일곱 개. 아, 다 끝났어요. 아, 다 끝났어요. 아빠 친구. 아빠 알잖아, 이종원. 다 끝났어요. 아, 다 끝났어요. 최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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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름. 아빠 친구. 아홉 개만 치고 말겠어. 그래. 파이팅. 파이팅. 첫 일 한 말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딱딱 우는 새. 까마귀. 그렇지. 동물 죽이고 구기 만드는 사람. 동물 죽이는 사람. 동물 죽이는 사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차근지야. 킹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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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차근지야. 그렇지. 맞으면 따가운 거. 맞으면 따가워? 그리고 가시가 박혀. 손을. 왜, 식물이야? 동물이야? 어, 식물이야. 밤, 밤. 아니. 아니고. 해파리? 아니. 아니, 가지가 박힌다고. 아니, 박힌다고요? 어, 뭐지? 식물이고. 어. 아, 모르겠어?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너무 쉽죠, 선인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곱하기인데, 현서. 봐봐. 바이러스. 아니야, 아니야. 곱하기야. 3 곱하기 2. 3을 두 번 더해. 6. 그렇지. 엄마. 어. 이렇게 기어가는 거 뭐지? 아, 진짜 생각난다. 어? 이렇게 기어가는 거 뭐지? 어디까지 올 거야? 그래, 계속 기억해. 뭐야? 뾰족한 이빨 가지고 뭐지? 어? 뾰족한 이빨 가지고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아, 뭐지? 아, 잘한다. 도마뱀. 도마뱀. 아, 패스할래? 아, 패스! 아이고.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유, 미안해. 아유, 미안해. 푸카푸카 이거 뭐지? 패스. 그렇지. 그렇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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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영상부터 여기까지만 탔을 때 못 맞히니. 그러게.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미안해. 아아아! 박정혁! 갑니다, 시작! 어, 얼굴이 요렇게 된 걸 뭐라고 그래? 사각, 아, 삼각형. 아니 요렇게. 달걀형? 아니, 그 제일 예쁜. V라인. 그래. 아유, 이거 왜 나와? 이거 뭐야? 아빠 학교 다닐 때 이거 제일 비싼 볼펜 뭐라고 해, 막? 샤프. 아니면 아빠 학교 다닐 때, 어. 아! 말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뭐를 해? 뭐라고? 아주 그 안 좋은 말... 통과해 통과! 통과해봐 그럼! 통과해봐 그럼! 통과해봐요! 아! 이거! 이거! 설명을! 설명을! 저걸 그렇게 설명하... 미안하다! 죽은 사람 이렇게 돌로 막 해놓은 거 뭐라고 해? 무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해? 어?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고? 죽은 사람을? 와 진짜 장난감! 누구 이름 앞에 붙이잖아! 고! 사람! 사람! 보임! 돌! 거기에다가... 아! 진짜났던 거 하네! 아! 진짜! 이게... 이거 알까? 이거 알까? 이게 뭐지? 이걸... 빨리 얘기해봐! 밤에 글을 읽어! 밤에 글을 읽는다고? 밤에 글을 읽어 사자성우야! 오! 아! 저기 음료수 마실 때 오렌지? 주스! 그 주스짜리 시작해! 아이고 참! 아니! 세상에 저걸 저렇게 설명하냐! 통과해봐 통과!